세르동사 형태는 여러분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랑 같이 한번 또 외워볼까요? 세르동사는 내가 주얼때는 동사 어떻게 변하죠? 내가 주얼때는 당신이나 그나 그녀가 주얼때는 동사 어떻게 쓰셨더라? 우리가 주얼때는 Somos 또 너희들이 주얼때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Sois 당신들 그들 그녀들이 주얼때는 마지막 동사 형태는 어떻게 변하셨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변하는 동사가 바로 스페인어 세르동사 용법이었던 것 같아요. 형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세르동사 활용해서 또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봅시다. 두번째 여기 보시면 직업을 말할때도 이 세르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rcella es profesora de español.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arcella es profesora de español. Marcella라는 3인칭 여성 이름이에요. Marcella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Marcella가 3인칭 단수주어 ella와 같은 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뭘 쓴다? S 두번째 문장 갑시다.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l es médico y yo soy enfermera. El es médico y yo soy enfermera. 잘 읽으셨어요? 그는 의사이고 나는 간호사야. 그치요? 앞 문장에서 주어는 남성명사 el. 그치요? 남성 el 그 라는 뜻의 el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알맞게 s 쓰셨고 뒤에 이 두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누구에요? 6. 나에요 나. 그래서 내가 주어일 때는 동사 뭐 쓰시기로 하셨다? soy. 그래서 문장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요. 요 문장에서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접속사 e 를 들 수 있는데 이 e 같은 경우는 영어로 따지면 end에 해당하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실 때도 우리가 e 라는 접속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말할 때 우리가 세르동사 활용해서 문장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본인 소개하실 때 어 내 직업 뭐에요? 말씀하고 싶으시면 세르동사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두번째 갑시다. 세르동사 활용하셔서요. 음 그 주어의 성격이나 뭐 외모가 어떻다 라는 표현들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lla es muy guapa 한번 더 읽어볼까요? ella es muy guapa 그녀가 주어라서 일단 동사를 우리가 삼위신 단수동사 s 쓰셨어요. muy guapa 하면요. 이 guapa 라는 형용사는 스페인어 형용사로서 잘생긴 뭐 미인인 이런 뜻이거든요. 얼굴이 예쁘고 아니면 잘생긴 남성이나 여성을 보셨을 때 우리가 이 형용사 쓰실 수 있어요. guapa 라고 쓴 이유는 스페인어는 항상 주어와 그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 형용사인 경우는 꼭 성일치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주어가 지금 그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도 여성형으로 guapa 로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갑니다. 나는 조금 진지한 편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yo soy un poco serio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yo soy un poco serio 마찬가지 이 문장에서는 내가 주어네요 내가 그래서 동사 못 썼다. soy 그쵸? 그리고 여기서 serio 라는 형용사 같이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얘도 원형은 serio, seria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뭐 이제 눈치 채시겠죠. serio는 남성명사를 꾸밀 때 쓰시는 형용사라는 거 그리고 seria 하면요. 좀 진지한 성격을 갖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르동사 활용해서 직업도 말하고 성격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외모가 어떻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잘들 기억하시고요. 세르동사 활용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